일단 저는 예능을 하면서 원래 저의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고 원래 저의 성격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평소에 팬분들이 저의 허당끼 있는 모습이나 이런 반전되는 모습을 굉장히 좋아해주셔서 그 점을 좋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고요. 그리고 무대에 저의 이미지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보다는 뭔가 그 플러스 되는 저의 반전되는 매력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. 사실 무대에서 보면 굉장히 잘하시고 굉장히 섹시하시고 또 아름다우신데 정말 예를 갖추다 보면 너무나 인간적인 면을 사실 많이 볼 수가 있어요. 사실 뭐 무대에서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눈빛이 굉장히 매서운데 예능에서는 정말 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. 굉장히 선한 눈빛으로. 저 아기가 있었어요. 아니 그러니까 카리스마보다도 굉장히 귀여운 동생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. 그 매력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. 주어진 개인활동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열심히 조금 조금씩 솔로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나온 다음에는 많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